나이가 젊으면 깎은 듯이 날씬하다가 서서히 군살이 붓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운동하고 덜 먹고 노력을 해도 이 군살이 떨어지질 않죠. 여성의 나이별 비만과 바디라인을 잠깐 볼게요. 노화는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저하되는 자체가 노화입니다. 아디포넥틴의 역할은 항염증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인슐린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럼 최장에 관여, 인슐린 최장으로 분비돼서 최장에 있는 인슐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겠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지방과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줘요. 또는 분해도 합니다. 간에서 지방과 포도당을 분해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이 지방간이 보통 알코올성 지방간도 많지만 탄수화물, 당이 많아서 지방간이 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증가를 했을 때는 지방 감소가 되고요. 복부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 있는 지방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좋은 호르몬입니다. 아디포넥틴 호르몬입니다. 저하가 됐을 때는 단아선 난소 증후군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대사 증후군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속의 문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들이 보통 대사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고 또 이럴 경우에는 간에, 지방간이 되거나 지방간의 어떤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고도 비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질환에 의해서 어떤 약물에 의해서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아디포넥틴 호르몬은 저하되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젊으면 깎은 듯이 날씬하다가 서서히 군살이 붙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운동하고 덜 먹고 노력을 해도 이 군살이 떨어지지 않죠. 군살이 붙어있죠. 이제 아디포넥틴이 저하되면 이 체지방을 분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비만에 추천하는 아로마 테라피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비만에 치면 아디포넥틴이 줄어들게 되면 대사 증후군들과 함께 비만해지겠죠. 그래서 이 추천하는 캐리오일은 호바, 골든, 아보카도, 그레이프시드 체지방에 가장 많이 쓰는 추천하는 캐리오일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화이트 그리프프루 두 방울, 블랙페퍼 두 방울, 주니퍼밸리 두 방울 고열합이 있을 경우에는 주니퍼밸리를 쓰시고요. 로즈마리는 저열합이 있을 때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패츄리 두 방울로 전신 관리하셔도 돼요. 호바, 골든 15ml, 아보카도 15ml, 그레이프시드 15ml에 화이트 그리프프루 두 방울, 블랙페퍼 두 방울, 주니퍼밸리나 또 로즈마리를 두 방울 선택하셔서 두 방울요. 패츄리 두 방울 브랜딩에서 전신 마사지 할 수 있어요. 전신 매뉴얼 테크닉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00ml 바디오일을 만든다라고 하면 호바, 골든 30ml, 아보카도 30ml, 그레이프시드 40ml 브랜딩 하시고요. 여기에 화이트 그리프프루 7방울, 블랙페퍼 8방울, 고열합이 있을 때 주니퍼밸리 8방울 만약에 저혈압이 있을 때는 8방울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패츄리 7방울 브랜딩에서 바디오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아로미 매직크림으로 브랜딩 하겠다. 오일은 묻어나니까 크림으로 바르고 싶다라고 할 때는 50g, 50g 아로미 매직크림에 화이트 그리프프루 4방울, 블랙페퍼 4방울, 주니퍼밸리 8방울 브랜딩에서 바디크림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복질 만드는 방법 알아볼까요? 10ml 광병에 화이트 그리프프루 25방울, 블랙페퍼 25방울, 주니퍼밸리 8방울, 주니퍼밸리 2층이 하나 선택해서 25방울, 패츄리 25방울, 총 100방울 브랜딩에서 와인 10ml에 8방울 넣고 이복제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